서울에서 요오란경이 머뭇거릴 때 그 머뭇거린 요오란경을 다시 전국적 그댕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시민들이 누구 시민입니까? 여기 계시는 부탄 시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 87년 요오란경 이 서멸의 거리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독재타도 헌호원 철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우리나라 봄에 윤석열 검찰 독재국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한진사위관님 핵중부 닫고 나가겠습니다.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독재타도 민주수업! 이제 행진 시작할건데요 안전사고 류에 붙여서 도로에 나가시면 범죄에 맞게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9차 부산 청구를 대행진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펜발까지 준비해왔네 펜발 최고 너무 잘생겼다 오늘 규탄제에서 함께 오셔서 많이 왔어요 레벨 부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내일 오시는구나 내일 오시는구나 내일 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번에 강의에서도 뵈고 마이크가 여기까지 안 들리고 저번에 가야 재미있는데 저도 재미있어요